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지리산에 왔습니다. 경남 하동군이죠. 범왕계곡이라고 의심계곡 올라가다 보면 옆으로 빠지는 꼴짝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지리산권은 아침에 기온이 7도 8도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여러분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리산이고 뭐 다른 데고 할 것 없이 민박집 텅텅 비어있죠. 심지어는 여름휴가 때 와도 손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치사철 비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달새로 내놓는 거죠. 민박집인데 수영장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옆에가 바로 계곡이다 보니까 그 계곡 깨끗한 물 끓어다가 여름 되면은 여기서 이제 손님들 수영하라고 만들어 놨네요. 처음에는 저도 이 집을 달새방으로 내놓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비구니 선임 여기 살고 계신데 물어보니까 이 집이 아니고 요 윗집 민박집 이랍니다. 주인은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 독채하고 위에 민박집하고. 여기는 비구니 선임이 아마 임대를 해서 독채를 혼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오른쪽에 호박돌로 지어 놓은 저 민박집 건물을 달새방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민박집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달새로 돌려서 내놨는데 이 지리산 산골짜기에 달새방 들어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참 걱정이 됩니다. 주인장은 어디 가셨는지 제가 불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지금 민박집 자체가 지금 비어 있는데 제가 그 영상 올리면은 주소 좀 가르쳐달라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데 지리산 이런데 다니다 보면은 민박집 이렇게 별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임대로 내놨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달새 뭐 해봐야 몇 십만원 하겠습니까? 이런거 빌려서 자연인 체험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 민박집도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묵혀놓은 전다 많거든요. 그런거 좀 빌려 가지고 농사 짓고 싶으면 지으면 됩니다. 저 앞에 지금 보시면은 포장도로가 있죠. 저게 벙망마을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도로 바로 옆에 이렇게 민박집이 있고 계곡 위에 이렇게 바베큐장 하고 평상을 이렇게 놔놨습니다. 지금 앞에는 너티나무도 있어가지고 여름에 그늘도 좋고 혼자 신선 노름 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이 민박집도 꽤 연식이 된 것 같습니다. 뭐 한 15년 그 정도 돼 보이는데 이렇게 호박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지어놨습니다. 근데 요즘 민박집 장사 안됩니다. 여름철 돼도 손님이 거의 없고 방망곡곡에 이렇게 비어있는 펜션들 천지로 있습니다. 이제 펜션도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뭐 임대간판 막 붙여놓고 매매 이렇게 주인집거래 막 이렇게 해놓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정도로 요즘 풀빌라하고 캠핑장 외에는 거의 장사가 안됩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올빼미TV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뒷광고 같은 것도 없고요. 지나가다가 이런 달새빵 광고가 있어서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돌나물이죠. 돌나물. 저거 봄에 뜯어다가 씻어가지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빔밥 해보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계란후라이 하나 딱 올리면 아주 맛있는 식사거리죠. 민박집에서 계속 쭉 올라왔습니다. 이제 계곡 끝에 있는 범왕마을에 왔는데 요 위에가 바로 칠불사가 있습니다. 이 마을 바로 뒤에가 반야봉 토끼봉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이 마을에 자주 내려옵니다. 이 집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창고 같은데 이 창고를 개조를 해서 전원주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도료명 주소도 붙어있고 잔디도 또 깔끔하게 갖고 놨네요. 지리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의 시골에는 멧돼지 천국입니다. 그리고 지리산 쪽은 이제 반달곰 반달가슴곰이 나오는데 이놈이 덩치가 커요. 한 300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은 지금 보니까 집 전체 둘레에다가 이렇게 야생동물 피해 방지 철조망을 다 쳐놨습니다. 뭐 심지어는 지리산 등산객들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음식 내놔라고 그렇게 막 겁을 준다고 하던데 고 멀리가 왜 풀어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마을 가운데까지 쭉 올라왔는데 여기 또 빈집이 하나 있네요. 여기는 도로도 잘 돼있고 뭐 시설 잘 돼있습니다. 단지 이제 경사가 좀 높다 뿐이지 뭐 산골이니까 경사 높은 건 당연하겠죠. 마을 한가운데도 이런 빈집이 보입니다. 마을 위쪽에도 지금 보면 집들이 있는데 보통 시골 마을보다는 지리산 쪽이 빈집이 훨씬 작은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뒷간이죠. 경상도 사투리로 통치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헛간 가까이 이렇게 본체하고 멀리 떨어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진정하고 뒷간은 멀수록 좋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다 옛말이고 요새는 화장실을 본체 안에다가 다 만들죠. 옛날 시골 푸세식 화장실 약간 냄새 심하죠. 그러니까 멀리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막 구더기, 파리 이런 거 상당히 좀 안 좋은 방식의 화장실 문화죠. 이 집은 주인장이 한 번씩 오시는지 그래도 제초작업도 돼있고 집도 상태가 깔끔합니다. 살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매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집은 뭐 새로 지은 거는 아니고 원래 시골촌집인데 오래된 집이죠. 그거를 이제 수리를 싹 하고 이렇게 벽에 회칠을 또 하얗게 해가지고 누군가는 조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 보면 이렇게 빈집들 달새로 내놓은 거 많습니다. 지리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연인 생활 기촌 체험해 보십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집 빌리시면 됩니다. 뭐 한 달 해봐야 비싸도 뭐 한 20만원 25만원 그 정도고 물론 뭐 집 상태에 따라서 깨끗한 집은 또 달새를 또 많이 달라고 합니다. 오래된 촌집 치고는 기둥도 멀쩡하고 집 상태가 괜찮아 보이네요. 집은 확실히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비도 안 새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비 새고 매 나무 다 썼고 나중에는 주저앉죠. 집은 남향으로 자리잡아가지고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묘지도 북쪽에 안 쓰죠. 북쪽에 쓰면 나중에 겨울에 북풍은 엄청 붑니다. 지금 짐성이 마당을 막 파헤쳐놨어요. 아마 뭐 멧돼지나 곰이런 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반달곰 덩치가 엄청 크죠. 덩치 크다 보니까 먹는 양도 엄청나죠. 그런데 산에 먹을 게 떨어지면 이렇게 민가 쪽으로 내려와서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